저는 9살 딸 김서윤과 7살 아들 김우경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이지현입니다. 진짜 얼굴 안 변했다. 너무 예뻐. 머리숱도 그대로네. 저도 세보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7년이라고. 7년만이래. 다 그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. 공식적으로는 6년인데요. 결혼 당시에 아이 아빠가 해외 출장이 많아서 거의 해외에 많이 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그때 기간까지 합치면 9년? 아, 대단하다. 왕성하게 또 했고. 다방운으로 활동을 했었는데. 이혼에 대한 후회를 한 건 아니에요, 절대. 그런데 조금 자만했던 것 같아요. 내가 혼자 잘 키울 수 있어라고 조금은 자만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철부지였던 아가씨가 엄마가 된 거죠, 엄마.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. 제가 처음 아는 세계였어요, 그 부분은. 그렇지. 싱글맘들은 도대체 이렇게 힘든데 육아가 다들 대체 어떻게 살아갈까. 하루하루 전쟁이네. 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. 하루하루 저는 이제 아이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싶고 아이들을 많이 놀게 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.